어디야?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아 그래? 잠깐 볼렸더니 오늘 피곤했나보네 얼른 자 어 끊어 근데 니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벌떡을 지켰네 그래도 그냥 어디가 왜 거기서 나와 피곤하다 하는데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너네 집은 연실네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런 클럽은 무심커지 않은데 이제 이게 누구십니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니가 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널 꿈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냐 나 도대체 도대체 근데 지금 니 옆에 니 남잔 누군데 교회 니가 왜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내 꿈을 지켰네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이런 건 사랑이 아냐 그래 너 그래 너 야 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야 너 야 너